주먹으로 물풍선 터뜨리는거 궁금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풍선 따로 사긴 그렇죠. 이거 돈 안갖고 해가지고 비닐봉지로 할게요. 비닐봉지에 물을 취하가지고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는 주먹을 가득해주고 이 평평한 부분으로 임팩트로 터뜨린다는 느낌으로 채울게요. 자 안되죠? 이제 스냅 줘가지고 스냅하고 임팩트하고 줘가지고 볼게요. 터졌죠? 편집됐다고 뭐 끊어가지고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의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통으로 할게요. 첫번째 두번째에요. 첫번째에요. 두번째에요. 터졌죠? 이러면 또 뭐 두번째로 치니까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더 충격이 가해지니까 터졌다. 그럴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게요. 네. 만듭니다. 그리고 첩방에서 더 충격이 가해지니까. 두꺼번에 파랑을 짓는다. 그리고 방에서 이렇게 조그맨은 동안 부사진을 variance. 이렇게 깜 tres시가 나갔으면 안됩니다. оч이 빠진다. 두꺼운 setup이 파다. 스스마 왼쪽으로. 넓은 후지에 재생이 너무 좋은데요. 그냥 이거 첫번째로 할꺼에요 그냥 두번째로 할꺼에요 그냥 됐죠